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민심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엑스포 유치 참패 관련 언급은 자제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미래 현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박진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현실적인 지역 격차 해소 방안 가운데 하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어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야당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음법 개정을 총선에서 승리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엑스포 유치 참패와 관련해 부산 시민을 위로하는 등의 언급은 이틀 동안 단 한 차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정부 여당의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사는 이전 같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만 남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부산을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고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우승 연도를 의미하는 숫자 1992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이 방문한 비프광장 일대는 거리를 가득 메울 만큼 인파가 몰리는 등 시민들은 대체로 한 위원장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CBS 뉴스 박지동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시는 신공항 건설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활주로 추가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비전과 발전 전략 선포식에서는 신공항을 부산의 미래 동력으로 삼으려는 부산시의 전략이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과 운영, 향후 계획 등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읽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활주로 추가 건설 안입니다. 시는 가덕도 신공항에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복합물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 활주로를 한 번 더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1단계가 완공이 돼서 쓰임이 시작이 되자마자 2단계 활주로 계획이 바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 구상안을 공표한 건데 그만큼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힙니다. 시는 이와 함께 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별도의 운영공사를 설립해 신공항의 경쟁력을 초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는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을 세계 50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만들고 글로벌 초광역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새해 첫날 부산 광안리 카운트다운 드론쇼가 공연 직전 돌연 취소되자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많은 드론을 띄우려다 결국 공연 취소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수영군은 지난 1일 자정 광안리 카운트다운 드론쇼를 열고 드론으로 대형 청룡을 연출하겠다고 홍보했지만 통신 오류로 결국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군은 공연 직전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드론을 연결해둔 와이파이 채널에까지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영구가 드론 공연 규모를 무리하게 키워온 게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군은 2021년 광안리 상설 드론쇼를 마련한 후 공연 규모를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처음 공연에 동원한 드론은 300대였지만 점차 규모를 확대해 새해 첫날부터 오는 설 연휴까지 2000대에 달하는 드론을 띄울 예정이었습니다. 매 공연마다 수영구는 전국 최초나 최대라는 수식어를 써가며 홍보했습니다. 군은 지난해 추석에도 전국 최대 규모인 드론 2000대를 띄우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관계기관은 안전상 우려로 규모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정된 주파수 대역에 많은 드론을 띄우면 전파 간섭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곽재하 교수입니다. 이 때문에 수영구청이 별다른 대책이나 대비 없이 규모를 늘리다가 결국 공연 취소라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수영구는 업체 간 경쟁 때문에 규모가 매년 확대됐을 뿐 직접 비행하는 드론 수를 늘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피습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상정보 비공개와 부실 수사 논란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인 66살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앞선 정치인 습격 사건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고 이번 사건 역시 외신에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된 만큼 경찰이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 모임인 잼잼자원봉사단이 오늘 오후 2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낙동강 하류를 낀 부산·경남 6개 지자체로 구성된 낙동강협의회가 오늘 신년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부산 북구와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한 협의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낙동강변 관광 인프라 확대 등 신년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공동사업으로 낙동강과 연계된 축제 개발,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을 선정하고 낙동강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에 대비해 국내 방사능 감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 대상을 지난해 311대에서 올해 760대로 배 이상 늘립니다. 또 국내 해역의 방사능 감시 조사 지점도 기존 73개소에서 78개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명절 제수 선물 용도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지역 현재 기온은 7.4도, 습도는 42%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